줘봐, 먹어보자 박막례 할머니 표계란 박막례 할머니 때문에 저거 샀지, 내가 이거 이게 뭐가 뜨겁다, 하 진짜 야 그만 이야 어우, 제대로 덥혔다 계란이 여러분들 어우, 뜨거워 어, 계란이 근데 야, 랄빼 몇 개 했어? 열 개요 어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야, 야무지게 됐다 오우 계란이 맥반석 계란 마냥 박막례 할머니 그 삶은 계란 치면 나와 그대로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했지, 뭐야 이걸 하려면 그 특수 저기가 필요해 압력솥 압력솥 7만원짜리니까 압력솥 샀어 저기에는 항상 이 계란만 해먹어 존나 맛있거든 말도 안 되게 와, 죽여준다 계란봐요 기가 막힙니다 색깔봐 베이지색 커피색 집에서 원래 계란 삶으면 허연색이잖아 근데 이거는 소금이랑 같이 넣고 해가지고 안에 소금기가 아예 배어있어 그냥 계란이랑 달라 에 존나 맛있지 계란이 뭐 다 똑같지마 아이 박막례표 이 계란 다르다니까 존나 맛있다니까 저기다 감자도 쪄 먹고 하는데 이제 특수 솥이 필요하지, 압력솥이 음 이야, 이거 봐 기가 막히잖아 그지? 그냥 소금관이 배어있는 계란이라고 생각해 어 존나게 맛있어요 저 행복한 표정을 봐 먹는 거에 진심이다 어 계란이 진짜 포근포근하다니까 이걸 먹어봐야 돼 오징어 짬뽕? 오징어 짬뽕 왜 먹어? 요거 컵라면에다가 삶은 계란 막 3개, 4개 때려넣어갖고 그 안에서 계란을 그냥 쫓아버리면은 이 노른자가 계란 국물에 퍼져갖고 완전 맛있다니까 먹어봐야 알지 뭐 어? 뭐 알아? 어? 지금 두 상태에서 압력솥에 약불로 1시간 더 조지면 침질방에서 먹는 맥반석이 안된다 아냐 이걸로도 진짜 훌륭해 소금관 다 돼있어 아 너무 뜨겁다 근데 짜증난다 뜨거우니까 이 씨발 까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조져갖고 먹어야지 자 그래서 무슨 게임 할거냐면 일단 이따 봐 아 뜨거우 아 뜨거우 씨발 너무 뜨겁다 시청자 참여할 수 있는 게임 찾아보라고?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이라 내가 봤을 때는 라이프도 먹고 있네 계란 맞지? 하나 들고 왔어요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 너무 뜨거워 우와 개뜨거워 씨발 김 모락모락 나는거 봐 이 상태에서 난 손으로 짚고 있어 이게 상남자 아니야? 어? 김봐 이거 여러분 이게 상남자지 남들은 이거 못 만져 나는 화석성이라서 만지는거지 어? 청라 브랜드 그 자체인데 음 하나 더 까야지 에어컨 틀어놓은 거랑 이 뜨거운 계란 만지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 나는 소식적에 불도 잡은 불도 잡은 사람인데 Kṛṣṇa 후 아이씨 여기 뜨거워 아 뜨거워 크으으으으으으AH 응 바로 다 까버렸지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기가맥imaan 제대로 구워져갖고 이건 진짜 구운 계란 그 자체야 끄트머리 이렇게 지금 잡고 있어도 이렇게 뜨거운 걸 만진다니까 나는 굳은 살이 많이 배겨갖고 옛날에 하도 고생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음 음 옛날에 제철소에서 일할 때 나는 진짜 바쁘면은 용적 같은 거 할 때 그냥 맨손으로 하고 그랬어 장갑 같은 거 안 끼고 요거 싹 요거 싹 요거 싹 팍 깎아갖고 요것도 쑤셔서 쫙 찢어버려 계란을 이 안에서 야 이 얼마나 아름답냐 요 봐라 아름답잖아 요 봐 요거든 육개장 작은 컵에다가 삶은 계란 두 개 싹 넣어가지고 안에서 노른자 풀어지는 거 봐 미쳤다니까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 야 보는 것 자체로도 녹진어다 녹진해 응 바로 라면 빨아야지 육개장 작은 컵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컵라면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되는 부분이야 정말 맛있거든 이거 좀 치워봐라 야 이거 이거 라면이 아니라 라면 아니야 저 정도면 지금 바로 해먹어야겠다 응 야 뭐 드려요 됐어 됐어 이거는 축복이야 축복 이 특수계란 국물에 적셔서 여기다 떠가지고 이바라이바라는 개새끼 검당신새끼를 만나야지 개새끼가 면발에 노른자 가루들이 다 묻어있어 얼마나 고소하겠냐고 응 그러지 않아요 물티슈 다 떨어졌다 아까 물티슈 다 떨어졌다 아이 기가 막히네 아이 김치 필요 없어 그딴 거 랄프 귀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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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야아 이 새끼 이거 오버하는게 아니야 이 계란 자체가 특수계란이라니까 그냥 허영계란이 아니라 집에서 만든 커스텀계란 살짝 그 진짜 찜질망에서 먹는 근데 걔네들은 그 향을 입히고 색소를 입힌거야 걔네들은 그렇게 몸에 좋지 않아 근데 이건 진짜 천연 맥반석계란이잖아 노랗하니까 계란 자체가 음 어우 닭똥냄새 이거거든 그게 목초액을 섞어갖고 만든 계란들이 많아요 맥반석계란들은 그래서 난 신뢰하지 못해요 직접 만들어 먹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목초액을 섞어갖고 그 훈연향을 인위적으로 만든겁니다 성분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목초액도 모르시는 분들이 뭘 계란을 알아요 음 음 음 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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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죠 그 안에 다 스며듭니다 이 계란 성분도 모르는 이 개알못새끼야 음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 아기들 오줌받아다가 거기다 해가지고 먹는 그 중국 그 특정 지방에서만 먹는 그 전통 계란은 뭐야 어? 안에 다 베겨갖고 누우런데 그 계란 자체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얘길 하고 있어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얘길 하고 있어 정말 으아 모르세요? 그 중국 전통 그 계란 그 저기 있어요 요리중에 그 음식중에 몇 살 이하의 애기들의 오줌을 받아갖고 그걸 갖다가 삶는거야 그 오줌 물 자체에 그럼 계란 자체에 스며들어 그 오줌에 삭힌 그 냄새 같은 게 별걸 다 처먹어야 하여간에 씨팔 새끼들 거 아우 그거랑 목초랑 무슨 상관이야 목초액도 마찬가지 목초액 자체에다가 삶으니까 목초액 향이 계란에 스며든다고 계란 껍질이 방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분과 함께 그래서 소금을 넣는 거고 여러분들 계란 껍질 안으로 스며든다고 어떤 성분이 있으면 그래서 중국 애들 요리 중에 오리알이라고 있잖아 진짜 겉 표면이 까맣잖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잘 먹었습니다 아유 좋네 잘 먹었어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휴지가 있네 밑에 뭐 좀 흘려가지고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게임방송 합시다 아유 뭐 쌈배 한 대 피고 방종이야 방송 약속의 6시 그 시간이 뭔가 여러분들의 강박을 주는 시간인가 방송시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6시에 방종하길 바란다면 졸려서 그러세요? 많이 나약해지셨네 많이들 나약해지셨어 나이 먹는 게 저뿐만은 아니니까 그죠? 어 뭐야 왜 이래 그거 합시다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제 AK-47의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아펜 씨브 바로 해드릴게요 방송 꺼져도 랄브라고 하냐고? 랄브한테? 어 그게 왜 영비나 뭐 이렇게 부르진 않죠 진지할 땐 영비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음 랭게임 하기에는 내가 아직 좀 부족해 일단 담배 좀 피고 하자 차분하게 인정? 발로란트는 난 솔직히 그 게임 좀 재밌게 하는 사람도 재밌게 한다고 하더라고 적응하고 발로란트 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러면 좋네 재밌대 난 사실 발로란트가 이게 좀 뭐랄까 좀 약간 좀 어 끌리지가 않는다 어 아니 FPS 게임 하면 약간 현대전으로 가야지 AK-47 어? M4 A1 이런 총기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면서 어떤 현실 고증이 있어야지 그 FPS 게임에 난 이제 그런 전통 FPS 게임을 좋아한다 이거지 응 응 걔네들 아마 총기 그거 판권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그거 안 사가지고 아마 그래서 저기 할 거야 그런 식으로 게임 만들었을 거야 응 총기 라이센스 존나 비싸대 게임 만들 때 게임 만들 때 존나 비싸대 자기네 회사 총 이름을 쓰려면 슈퍼피플은 해봤는데 조금 조잡하더라고 게임이 난 발로란트 좀 그래픽도 그러고 되게 별로야 물론 저사양 유저들을 위함도 있지만 차라리 매 시즌에 획 나오기 전에 콜 오브 듀티 신작 사가지고 멀티 돌리는 그 느낌이 훨씬 좋아 진짜 진짜 팩트 아니냐 랄프야 네 응 경쟁전 내가 이제 돌릴 수 있나? 숏 매치도 있네 9라운드로 오우 숏 매치 롱 매치 다 있네 숏 매치 한번 되나? 어 된다 랄프야 신규 맵 다 빼줄게 신기루 인이페라노 무창 뭐 여유 딱 요거서 요거 세가지 맵으로 렛츠고 너 돌려라 랄프야 안 돌려? 안 돌려? 아즈텍? 아즈텍? 아즈텍이 무슨 맵이지? 고가 버티고 핵시설 이런건 해봤지 무창 무창도 재밌어 무창 아즈텍이 무슨 맵으로 비트웨 wr2 이스테이트라는 맵은 나 잘 모르겠네 흐흐흐흐 졸라 안잡힌다 퓨 안잡힌다 그냥 저기로 가자 캐스월로 캐주얼은 금방 잡혀요 바로 잡히잖아 Let's roll 카스는 안 망하지 여러분들 카스가 망하려면 북미권에서 가장 인기있는 게임이 지금 카스인데 스팀 부동의 동접 1위 카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인기 없는 퍼블리싱 해가지고 넥슨같은데서 서비스하게 해주면 좋을텐데 아마 그것도 안할듯 어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안좋아하지 서든을 접해서 그런지 게임 존나 불러오는데 왜이렇게 오래 걸리냐 아마 지금도 통계로 보면은 어 통계창 좀 바뀌었네 대한민국 말고 전체로 보면은 에? 바뀌어가지고 최다 플레이 게임으로 가야돼요 밑에 최다 플레이 게임 그렇지 그룹그룹 현재 60만명 66만명이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이 도타 그 다음이 에이팍스 레이전드 야 근데 불러온중에서 나 멈춰있는데 뭐지? 너 잡히냐? 왜이래? 안 잡혀 안잡혀 다시 돌리자 흐흠 흐흠 흐흡 흐흑 오 잡혔다 와 스페셜 포스 진짜 오랜만에 든다 그 게임 살아있어요? 나는 무조건 테러리스트 아 반갑다 반갑다 씨볼 새끼야 아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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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뭐 이 스키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쟤 쟤나 잘하는데 쟤? 뭐야? 뭐지? 점마 잡아 가서 뒤로 돌아서 빙신하 쳐맞고 가만히 있냐? 완전 하남자 새끼네 오케이 하나 잡았고 오케이 두 마리 잡았고 아까 그 새끼 다 봤죠? 봤죠 여러분들? 이게 지렸죠? 어 뒤뒤뒤뒤 아 뒤뒤뒤 뒤뒤뒤 얘 뭐하냐 얘 처음 하나봐 정신 그렇지 그렇지 비영신 디지게 못하네 아유 에이 비영신새끼 형이 오다 잡을테니까 따라와 비비비비비 고비고비고비 고비고비 고비고비 닥쳐 너나 자 고비고비고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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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비비비비 비비 들어가 뭐해 과연병 과연병 아 이 새끼들 거짓같이 하네 플레이를 아아 약간 기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갈거야 1분 20초까지 뻗겨 A쪽에서 아마 뒤치게 올거야 어디 확인 제가 공부할게요 제가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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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가야지 빙신새끼야 이 새끼 뭐하노? B에 스나잇대 야 야 왜 미드로 가냐 얘들아 야 랄피아 그냥 같이 가자 A 둘차 에일롱 에일롱 고 에일롱 랄피아 고 에일롱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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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고 에일롱 고 에일롱 롱에 스나잇냐 없냐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고 고 에일롱 고 에일롱 게이새끼들아 스모크 없지 플랜트 플랜트 오케이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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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슈슈슈 슈슈슈슈 나이스 저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땀 땀 오케이 땀 내꺼 라이팟 마이크 킬 때 그걸로 켜 저 키보 키로 알았지 네 넣을게 자 얘들아 천천히 하자 천천히 나 나 지금 땀이야 땀 제가 몽박할게요 내가 몽박한다면 막거지라 비영신 야 범 챙겨가 범 범 들고 뒤졌네 비영신새끼 저거 뒤치게 봐줄게 범 챙기라고 그렇지 들어가 에일롱 에일롱 고 고 에일롱 고 에일롱 어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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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ㅅㅂ 좋았어 야 고에일롱 고에일롱 아 ㅅㅂ 카카 나 1대1이야 랄프야 오 랄프 뭐하노? 뭐하노? 아 농락당했네 잡았네? 아 그래도 대테러야 그래도 대테러야 뭐야 왜이래 뭐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잠깐만 이거 화면이 멈췄어 화면이 멈췄어 왜이래 응 같이하고있어 아 근데 나 지금 게임 멈췄어 아예 이거 왜이래 화면이 아예 멈췄는데 움직이긴 한데 죽고나면 다시 될라나? 아 뭐야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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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jouer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와s No 뭐야 왜이래? 아 존나 짜증나네 그러어 W 쭉 눌러서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가면 죽을 수 있어요 A A 죽여졌다 안넘어 가나 하면? 아 한판 끝내볼게요 리소스 중지 어떻게 하는거야? 리소스 모니터에서 프로세스 중지 아 병신게임이네 진짜 아 아 껐어 그냥 다시 들어가자 흠흠 게임 이상해 흠 아 오픈파티 라이프 들어올래? 초대한다 어 조인프렌 된다 내가 그냥 들어갈게 그 방 다시 들어갈게 그 방 다시 들어갈게 내가 자리 났냐? 네 개발고 있어요 대테러야 테러야 테러요 테러 자리 났어? 오케이 됐다 다시 들어갔어 다시 들어갔어 얘들아 히어로 내가 들어왔다 이 개이새끼들아 야 조용히 좀 해봐 조용히 좀 해봐 아 연막토리인데 뭐야 이 새끼들 비용신 와 아 시청자들만 들어오네 이 새끼들 터널 터널 어 라이프야 그 미드였어 미드 미드 범범 지금 보고 있어 범 쪼고 있어 어 개새끼 남았어 개새끼 올라가서 오른쪽이야 그쪽 말고 오른쪽 코널바에 맞는데 아이 아ㅋㅋ 그쪽고 그쪽고 봤지 전마자 chop 전마자 잘해 쏴 아 까비까비 서비아 저 팀 에이스야 나이스 숈우우우우!!! 슈~~ sołą so운~~ 닥쳐...비응신아 미친놈들 살처기 어서였나 대테러 대테러 준비시간 대테러라면서요 그걸로 넘어갔어요 우와 아 와 잘한다 우와 뭐야 졸라 잘하는데 와 이 새끼들 아 그만해 자 이제 시작이다 자 이제 시작이다 얘들아 아 왜 자꾸 테러로 왜 들어와 이 새끼들 팀 옮길까 그냥 나도 어 나 대테러 할래 대테러 할래 나 대테러로 왔어 아 이 새끼들 존나 쫓아와 네 잡았다 봤어 여러분들? 바로 이거 이거거든 와 와 야 우리 팀 한 명 놀아 이 새끼 뭐해 핏에 있어 핏 안돼 다시 대테러 가야겠다 아 다시 테러 가야겠다 응 다시 팀 옮겼어 테러로 대테러 답 없죠 테러로 옮겼어 와우 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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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리인 비 스테ケ 간비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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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나이스 간비노 야 일롱 뚫자 A 뚫자 A 뚫자 들어가 들어가 올라가 올라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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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킬하지 말고 빙신아 설치해 플랜틱 야 이 새끼 너 강퇴한다 너 한번만 더 지랄하면 설치하라고 이 개병신아 설치하라니까 이 미친년아 아 이 새끼는 아 병신새낀가 와 잘하네 야 랄프야 봐줘 또 마 ct 에 있습니다 슛 x2 오 미다이 쇼ulsive 걸려오는거 괜찮 AK부 Mitchell 오 미달्繼續 하나 둘 셋 끝 나이스 좆밥 아이가 마 좆밥이가 개새끼야 마 개새끼야 이 좆밥이가 이 스바람아 좆바라라 여기 다 이렇게 모여있으면 뭐 어쩌자는거야 나이스 나이스 좆밥하는데요 여기 2대4에요 아 좆졌어 하아 우리 팀 좆나못해 우리 팀 너무 못하는데 우리 팀 너무 못하는데 아 애들 개같이 한다 아 아니 우리 팀 애들이 전투력이 너무 딸려 해버 해버 굿데이랑 간비노랑 전마들 없는게 나을정도 심각한데 저쪽에 딴만 두명이야 아무 생각 없이 플레이해 우리 애들 야 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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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 러시 올비 러시 올비 러시 일단은 간비노가 먼저 들어가 어 간비노 먼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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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봉사한테 개굳고 많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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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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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비노 빨리 하아 이러면 우리 늦었어 제가 갑니다 야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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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그냥 계속 기방하는 수 밖에 없지 아 아 아 이거 빡세다 미안한데 나 대테러 갈게 애들이 X같이 나 넘어왔어 나 다시 대테러로 넘어왔어 최대 전력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최대 전력이고 지랄이고 이 새끼들 너무 못해 아 아 아 아 핫딱 던져 풀뱅을 아아 라스트 1호 아 그 팀에 있으면 고통받는다니까 유 샤라파킹 차이니스 아이예이드 유 마더 이스 마이 마더 아이씨 어우 큰일날 뻔 예측 불가능하긴 하다 압도적인데 우리가 라스트 어디 거기 터널 터료로 넘어오는거 봐라 아 까비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시청자들이 너무 못해 왜 따라왔어 이럴거면 아 외국인들이랑 해야지 진짠데 러시아이들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지 확실히 왠지 러시아이브 알여 주시오 왠지 . . . . . . . . . 2라운드 좀 조심해 2라운드 범 드롭 범 드롭 에이도아 범 드롭 걸어 렛츠고 렛츠고 다 앞에 하나 있어요 라스트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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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옆에 있어요 여기? 에이 아 전력 너무 딸린다 애들아 재미없다 좀 나가라 아니면 에이에 저기 뭐야 대테러에 좀 테러로 이동하든가 러쉬 에이 러쉬 에이 러쉬 에이 러쉬 에이 러쉬 에이已 러쉬 일으킵acco 위로 렛츠고 그냥 됐어요 ITY 에이 마이킥 새우 1. 1. 2. 와 대가리 맞추려 그랬는데 샤라압 유 샤라압 파킹 시진핑 시진핑 애솔 시진핑 애솔 시진핑 애솔 푸틴 애솔 제 엄마가 내 엄마 오 나이스 아 타임 시진핑 애교를 시진핑 애교를 시진핑 애교를 시진핑 애교를 서현 se진핑 애교를 시진핑의 시진핑 아 까비 까비 알았다 알았어 아씨 이뻔 흐흠 쟤도 되게 이쁘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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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도어 에이쌈 에이도어 존나 못하죠? 고고고고고 opening 벽ούμε 흠핳하하 야 이 시간은 뭐해요? 나와 이 빙신게임 아니 게임은 좋은데 애들이 자꾸 따라갖고 오히려 재미없어 외국인들이랑 해야 재밌는데